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스틱 이야기 시간이구요. 그동안 꾸준히 구독해주신 시청자님 몇 분이 석유수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석유수지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영어로는 페트로룸 레지드구요. 이 석유수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수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천연수지는 역시 천연고무나무에서 나오는 라텍스죠.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다양한 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연고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에서 나오는 수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소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은 주성분이 로진하고 터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 인간들이 놓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터펜은 이제 휘발성 액체구요. 이거는 이제 터피놀이라든지 좀 이렇게 천연 용매 쪽에도 쓰이구요. 다양한 응용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액체 형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가 갖고 있는 고체의 이제 수지가 있는데 이 고체의 수지를 우리들은 이제 영어로는 로진이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는 송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송진도 다양한 응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납댐 할 때에도 이제 송진이 한 1% 정도는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접착력 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저 운동 선수들도 특히 뭐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손에다가 뭔가 가루를 예를 들어서 뿌린 다음에 이제 이걸 찾거든요. 왜냐하면 접착력 상상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송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진과 같은 수지는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천연 이제 접착수지라고도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천연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갖고도 요란 접착력을 갖고 있는 그런 수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석유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 저 NCC 공정을 하다보면은 일단 C2, C3, C4 케미칼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이제 C5 케미칼이 나옵니다. 카본 5개를 갖고 있는 사이크로펜타제인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크로펜탄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본드가 두 개 있는 거를 이제 사이크로펜타디엔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우리들은 이제 C5 케미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그 C5 케미칼을 일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이사이크로펜타디엔이라고 약자로는 이제 DCPD라고 합니다. 카본은 이제 10개가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C5를 이제 일향을 하기 때문에 요러한 그 DCPD는 아주 그 접착력을 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NCC 공정에서 나오는 DCPD 기반의 우리들 수지를 우리들은 석유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러한 그 석유수지는요. 천연수지와 마찬가지로 택, 끈적거림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접착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테키파이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그 물질에다가 점 접착성을 이제 부유를 할 때 이제 사용한 거가 바로 이제 석유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수지는 또 어떻게 보면 점 접착제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요러한 석유수지는 보통 이제 그 접착제 중에서도 일단 핫멜트 어디시브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저 굴루건을 갖고 왔는데요. 요 굴루건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핫멜트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핫멜트 접착제고요. 보통 요거를 이제 사용할 때 보면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온을 시키게 되면은 요쪽 부분이 아주 뜨거워져서요. 요 핫멜트 접착제가 이제 녹습니다. 녹은 상태에서 접착력이 발현돼서 이제 기재에 도포내갖고 접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석유수지들은 보통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 비용재형 핫멜트 어디시브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PSA, 프레셔 센서티브 어디시브 운영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러한 석유수지는 100% 하이드로카본 레진 즉 100% C하고 H로만 되어 있는 이제 석유수지고 이제 무정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2019년도 11월 5일자 한국경제에 난 기사인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고성능 석유수지를 개발했다. 또 요런 내용입니다. 요거에 앞서서 일단 한번 그 코오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이제 그 코오롱 유아하고 그 주 코오롱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지금은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 바뀌었는데 코오롱이 국내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그 석유수지를 개발한 회사가 되겠고요. 1976년도에 이제 코오롱 유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전신이 되겠죠. 코오롱 유아가 국내에서 최초로 그 석유수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는요. 그 석유수지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방향적 석유수지도 있고 지방적 석유수지도 있는데 그 방향적 성분들을 정다다 이제 수소 첨가로 환원시킨 그런 이제 수첨 석유수지도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코오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사는 이제 코오롱이 전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고성능 석유수진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제 요 수지를 이제 HRR 그래서 이제 하이 리액티브 레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이제 방응형 석유수지로 이제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HRR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반응을 해갖고 이제 단단해져갖고 접착성능이 높아지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전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더 투자를 많이 해갖고 지금 이제 2021년도 1월 달에 또 이제 신규 설비도 지금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석유수지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제 이러한 석유수지는 다양한 제품에도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데 특히 위생제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적이라든지 생리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도 이제 접착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주 위생적인 그런 접착제가 필요할 때 이제 사용되는 거가 이제 석유수지가 되겠고요. 요게 지금 뭐 우리나라 기적이라든지 생리다가 인기가 좋아갖고 이제 중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석유수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쪽은 일단은 시장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저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그 석유수지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그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석유수지가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시판되고 있죠. 일단은 이제 지방적 이제 석유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적 석유수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적 성분이라든지 더블 본드를 전부 다 수소로 환원시킨 수첨 석유수지 세 가지의 이제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비즈니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응용 분야를 보면은 이제 위생제용 접착제라든지 산업용 접착제, 테이프와 라벨 그 다음에 도로용 페인트 그 여러분들 그 저 그 아스팔트 도로에도 보통 보면은 이제 도로 차선 같은 거를 이제 표시를 하려고 하면 도로용 페인트가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그 탄산칼슘이라든지 유리 비드 같은 거에다가 알로 섞고 그 다음에 접착수지로 석유수지를 사용해 갖고 도로 포장할 때 이제 도로 포장된 도로에다가 이제 그 차선을 표시할 때 사용되고 있는 접착제가 바로 이 석유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그 저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그 접착 특성을 부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리에칠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에다가도 약간 접착성을 부여할 때 이제 이러한 석유수지를 이제 첨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폴리머 개질 쪽에서도 이제 이 석유수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또 하나도 있다는 그 석유수지의 강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관회사에 이제 여천 NCC가 있죠. 대림하고 하나에 이제 같이 합쳐진 회사에서 역시 그 석유수지의 주성분인 C5 DCPD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하나도 이제 그 석유수지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도 11월 25일자 조선비지에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은 사업 다각화 퍼즐을 완성한 하낙케미칼이 수소가 첨가된 수첨 석유수지를 본격 생산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